내게 온 너란 빛이 눈부셔도 눈부셔도 옹혜야 어쩔시고 옹혜야 살도 논다 옹혜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재합창단 해보는데요 오늘의 도전곡은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라는 곡입니다 인사하자 번호 시작 하나 둘 셋 넷 번호 끝 오늘 그 연돌인가 연돌아 네 그래 그래 니가 반장해 인사하자 차렷 열중셔 차렷 선생님께 격례하면 돼 알았지 넵 복명 보창해라 얘들아 이제 시작 차렷 차렷 열동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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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 차렷 선생님께 격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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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아주 연돌이가 그 저 첫 인사를 아주 야물딱지게 해줘가지고 어 교실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니 밝고 좋구만 연돌아 끝나고 매점 가자 어떤 미친 새끼일까 어떤 미치광이 새끼가 이렇게 또 교실을 교실을 또 더럽게 만들까 죄송합니다 자 그 연돌이는 끝나고 양호실 자 그 연돌이는 끝나고 양호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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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자 오늘 부를 노래 다들 숙지가 어느정도 되어있을거라고 본다 숙지가 안되어있으면은 어 뒤지는거야 자 파트 1 할사람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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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수 어 그래 민시콕이랑 성이랑 쿤보 누구 셋이야잉? 예예예 연돌이 너는 어디할라고 저요? 3번? 음 3번 네 한번 들어볼까 일단? 연돌이부터 네? 연돌이부터 한번 들어보자 자 시작해보자 시작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연돌아 네 어디 아픈 거 같은데 아니에요 연돌이는 저기 진짜 끝나고 양호실에 남아 있어라 네 주사를 맞자 주사 한 방 맞으면 너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시킬 테니까 그때도 이따위로 부르면 정말 퇴학이야 자 민식호기부터 가자 민식호기부터 자 파트 1부터 갈 거야 별빛이 내린 바 약간 엇박 있고 그래가지고 신경 써야 된다 시작 별빛이 내린 밤 풍경 속 너와 나를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줄게 오 첫 스타트 치고 나쁘지 않네 민식호기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성이 시작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를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오 야 너 오늘 애들이 상태가 왜 이렇게 좋지? 선생님 저 3번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습니까? 오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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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면 1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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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아 목이 좀 안 풀렸어요? 잠깐 풀고 다시 오겠습니다 응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저기 어 좀 기다리고 있어 일단 킵 쿤보야 예예 어 파트 1 시작 별빛이 내린 밤 야 쿤보야 예예 넌 씨발 이걸 장난하려고 들어오냐? 아이 저 잘하고 있습니다 별빛이 내린 밤 해봐 별빛이 내린 밤 어 역겨워 왜 왜 왜 아으 역겨워 아 저 그럼 성지 반점으로 가겠습니다 별빛이 내린 밤 섹시하게 좀 불러봤는데 아냐아냐 너무 섹시하다기보다는 아주 구역질이 난다 아 너무하십니다 어 들어가 오케이 성지 반점으로 어 그래 취직해라에 예예 자 민식호기랑 성리을이랑 둘 중에 한명을 시켜야 되는데 욕심같아서는 성리을을 3번으로 옮기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임승차 하고 있는 새끼가 한 명 있어요 아니 무임승차 하는 년이 하나 있네 하하하하 연돌아 네 음 이번에 시켰는데 엿같이 부르면 너 저기 뭐 널 위한 자리는 없어 선생님이 말이야 그 젠더적 감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를 여기다 남겨두고 있던 거였단 말이지 그래 어 이번에 제대로 해야겠어 안 그러면은 유리천장 다 박살난다 어 자 간다 어 바로 불러 같이 같이 듣고 불러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아 거시팔 야 금익의 제이아님 가라사대 연돌아 네 그죠 안녕히 계세요 자 민식호기 한번 다시 시켜볼게 1번 파트 민식호기는 소리가 좀 너무 임팩트가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앵앵거리는 소리로만 계속 불러가지고 그런지 약간 임팩트가 좀 딸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제대로 불러보자 네 어지발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줄게 음 아까랑 변함이 전혀 없어 성 리을아 예? 어 또 저 한번 해보자 1번이 하 시작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야 75% 왔어 아 너무 힘들어 75% 왔어 75% 1번 2번 하러 왔는데 한번 목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할 수 있어? 부기랑 살 꼬암님 가라사퇴 1번은 아까 진우형 토크홍 키고 연습하고 인노 키키키키키키키 아 정진우가 연습하고 있어? 근데 정진우라고 특별대우 없거든요? 특별 전형 없으니까 줄 서서 이 방 뚫으라 그래 그 늙은 피지컬로 서른다섯 살 먹고 흐헤헤헤헤헤 눌러가지고 이 방 뚫으라 그래 알았어? 1번 한번만 불러줄래? 성 리을아? 어 시작 빛이 내린 맘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한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그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크 네 1절은 완벽하다 가사를 좀 틀려 situations 예 2상은 지금 3번인데 1절은 완벽하게 잘 부르고 민식 호기야 네 들어가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개땅구랑 바위처럼 단단히 단단하게 개땅구야 어디 하려고 왔어 3번 하려고 왔습니다 3번 바로 틀어줄게 바로 들어가자 시작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오 괜찮은데 바위처럼 단단하게야 넵 어디 하려고 왔어 저 4번이요 4번? 네 일단 개땅구 너 잘하는데 약간 플랫 있었거든 네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싶어 이 부분에서 반응 떨어졌어 아까 네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리을아 너 네가 어떻게 3번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네가 1번으로 빠져 네 알겠습니다 너네 지금 다 좋아 개땅구가 3번 지금 각이야 간다 성리을이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음이 나가 이렇게 부분 나가고 모두 전하고 이 부분도 나가고 개땅구가 그냥 3번을 하고 성리을이가 1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성리을은 1번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니까 그 닉네임 바꿔라 설정 들어가서 닉네임 바꾸는 거 해가지고 속아라 놓고 개땅구야 네 너 한번만 다시 지켜본다 예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땅구야 예 아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? 점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? 예 힘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아 잠깐 너 마지막으로 다른 애들 조금 시켜보고 다른 애들 슬쩍 볼 테니까 너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연습 좀 하고 있어 마이크 끄고 예 자 바위처럼 단단하게 넵 너 아까 4분 한다 그랬잖아 네네 음 자 바로 틀어줄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건 널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겸 뭐지? 친구야 네 너의 크나큰 문제가 뭔 줄 아냐? 너 잘하거든? 네네 넌 너무 과해 아 네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봐 너를 따라할게 원래는 너와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 어떻게 부르냐면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건 널 알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절제해서 해볼까요? 음 조금 그 좀 좀 쎄 네 어 너와 작은 일상을 야야야야야야야야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지 아 네 어? 아 이거 어떡하지? 너 어떻게 이거 안 되니? 안 고쳐지냐? 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어 너와 가 너와 아 이걸 하지마 너와 화이 화 너와 마이 이걸 하지 말라고 네네 너와 를 하지마 너와 오케이 네 자 시작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또 이런 앤 내 세상 내 세상 왜 세상 정말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약간 피지컬 좋은 지디 같아 노래 부를 때 아 이거 고민 때리네 이거 고민되네 어 자 일단은 아까 개땅구 예 어 개땅구 너 저기 아까 내가 3번 마지막으로 시켜본다 그랬지 예 어 준비됐지 예 음 이거 못하면 너 나가야 돼 예 자 준비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구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깔끔해 아까보다 깔끔했어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뒤에서 너 힘 살짝 빠지는 게 느꼈거든 아 이렇게 밝게 해서 힘이 빠져요 어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겠다 예 어 물 한 컵 떠와 가지고 계속 찌금찌금 마시면서 목을 축이도록 예 알겠지 좀 이렇게 목을 좀 많이 가다듬고 있어야 돼 개땅구 그럼 3번 시킬까요? 어 개땅구랑 바위처럼 단단하게 3번 4번을 시켜버리면 아니야 너네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 돼 마지막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게 너 마지막으로 시켜볼게 잘 들어 시작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내 곁에만 내 곁에만 내 곁에만 내 곁에만 개땅구야 예 들어가라 죄송합니다 들어가 지드래곤에 무죄를 시키더라고요 3번을 다른 사람을 시킬게요 제가 봤을 때는 4번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3번을 다른 사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코까까 노약자석 네 안녕하세요 어디 하려고 하니? 저 3번 하려고 왔습니다 3번? 네 시작 나의 모든 말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맑게 이 밤을 비춰 와 너 느낌 대박인데? 감사합니다 오 잘한다 우리 시청자분들 노래 잘하는데요 저는 이거 진짜 걱정했었는데 오 좀 하네 노약자석 일단은 연습 좀 하고 있어봐 바위처럼 단단하게 네 너 지금 연습 4번 연습 다 된거지? 네 한 번만 다시 지켜볼게 너도 여기서 좀 별로면 너도 잘라야겠다 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맘 야 너는 GD의 무죄를 불러야겠다 아 네 제발던 한 번이라도 이거 한 번 해주면 안 돼? 네 시작 제발던 한 번이라도 널 볼 수 있다면 아따마 잘하네 얘 아 그렇습니까 GD편의 오이소 네 들어가라 어 들어가 노약자석 너 아까 3번 되지 않았냐? 어 네네 닉네임이 왜 안 바꾸지? 아 선생님 바꾸라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바꿔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바꿔 어 뭐야 누구 나가졌는데? 3번 어디 갔어? 아까 시킬려고 했던 애 야 3번 어디 갔어? 아 3번 증발했네 아이 노약자석 얘 어떡하지? 아 인재였는데 아이씨 아이씨 2 3 4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 이거 이씨 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씨 우준승 네 어 준승이 맞지? 네네 너 어디 하려고 왔어? 2절 없죠 선생님 2절 어 하면 하지 너 2절 할 수 있어? 야 일단 그러면 그 그러면은 랄프가 준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2절 그 하이라이트 맨 끝에 아예 싹 해보면 돼요? 오우 오우 섹 섹 Ster 그러면 좋지 맨... 맨 뒤에 해볼게요 시작 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아름답게 널 안을 수 있게 잠들지 못한 잠들 수 없는 바람들이 널 부르고 있어 언제까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마지막 숨결도 너일 거야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아 좋다 준승이가 그러면은 뒷부분을 4번을 할지 5번을 할지 나눠서 할지 아니면 네가 저기를 다 할지 일단 봐야 되니까 준승이가 그러면 일단은 4번을 갈겨 4번을 4번을 갈기는 걸로 준승이 앞에 4번 달아놔 자 그럼 여러분들 2,3,5 남았어요 2,3,5 2,3,5 2,3,5 남았습니다 자 파트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네 자 개땅구 네 네가 어디 하려고 했었지? 저 3번 하려고 했는데 2번으로 다시 도전하려고 왔어요 어 그래 그래 시작 너로 가득한 마음 널 닮아가는 나 날 위한 선물 꿈 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그래 차라리 네가 이걸 해라 계속 듣고 연습해 개땅구가 2번 가져가 알겠지? 저가 2번 하면 안되겠습니까? 너 아까 못했잖아 저 아까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아 그래? 네 해봐 너로 가득한 마음 널 닮아가는 나 날 위한 선물 꿈 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개땅구랑 서인국이랑 그냥 독인 개긴인데 그래 코인국 가자 개땅구 들어가 네가 잘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응 그래 그래 저 닉네임 바꿔 2번으로 네 좋냐? 네 좋습니다 2번 가져가서 좋냐? 정신아 자 장난이야 오케이 자 어 3번 할 사람 선생님 네 저도 2번을 가져와서 아 지연이 네네 그래 2번 해봐 바로 할까요? 응 너로 가득한 마음 널 닮아가는 나 날 위한 선물 꿈 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저기 인구가 으아아 ف 인구가 방 빼 아 모야아니 너 보다 더 잘 한다 시볼색이야 writ 나 진짜 T 들어가라 쇼팽아 네네 준비된나? 네 5번 하고싶습니다 5번 오케이 시작 뭐 저게 국악하냐? 이건데 옹혜야 어쩔시고 옹혜야 잘돋온다 옹혜야 에에에에에에 옹혜야 아 혹시 선물해봐도 되나요? 안됩니다 마크지소 자 노약자석 왔다 야 노약자석 아 선생님 다시 뚫었습니다 너 아까 튕겼었잖아 아 튕겨서 개새끼야 너 얼마나 얼마나 반가운줄 알아?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개새끼 잘 돌아왔어 잘 돌아왔어 잘 돌아왔어 칭태야 나가 잘가 다시 초대할거에요 친추했어요 잠깐만 이게 어디서 부는 모래폭풍이야? 이게 어디서 부는 모래폭풍이야? 어떤 유사폭류야? 이 씨발 어떤 새끼야? 아 전가요 잠시만요 박효씨 더워서 선풍기 좀 줄여라 껐습니다 어 자 오케이 어 저기 노약자석 네 3번 한번 해보자 네 시작 나의 모든 말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밤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크아 너 진짜 잘한다 야 근데 다가올 시간도 이거 할 수 있겠어?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시작 아니 음 잡아줄까 이거는? 아 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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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자 간다 다가올 시간도 계절의 바람도 다 다가올 시간도 계절의 바람도 널 데려가지 못 activists OH 오 야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어 음이 두개인거 맞는데 얘는 그냥 원음으로 가는걸로 잘해요 리듬으로 부르나요 원래? 리듬으로 하면 안돼 왜 나대? 왜 나대? 왜 나대지? 왜 나댈까? 뭐 땜에? 왜? 어째서? 까불고 있어. 해봐. 차가울 시간도 계절의 바람도 널 데려가지 못하게 박효신씨 왜 까불으세요? 또 갑자기? 아 좀 도와드리려고 아 좀 도와드리려고 오셨나요? 네 그 언제쯤이면 당신을 안 볼 수 있을까요? 당신이 관에 들어가는 날이죠 자 박효신씨 몇 번 하려고 오셨나요? 사실 1번 2번을 준비했는데 1번 2번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? 자 1번 2번 별빛이 내린 밤 살짝 반주 드러내드리면서 갈게요 여러분 박효신씨가 부릅니다 다들 두 손 모으고 들어주세요 갑니다 별빛이 내린 밤에 깊은 경숙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로 영원히 잡아줄게 박효신씨 박효신씨 네 일단 5번으로 그래서 도전하려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5번도 도전하려고 오셨어요? 네 예 시작 하나 둘 내게 온 노란 빛이 눈부셔듯 네 앞에 손 ne한 타임도 눈 감지 눈 감지 눈 감지 않았어요 네 박효신씨 어 저기 언젠가는 제가 진짜로 박효신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당신의 영상을 한번 보고 큰일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다가 박효신 팬분들에게 저항 저항받습니다 예 아 fuck you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효신씨 꾸꾸까까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5번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5번만 자 1, 2, 3, 4 일단 맞춰졌는데 자 다들 1번, 2번, 3번, 4번은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자 한번 살짝 맞춰보자 우리 1절까지만 1점까지만이라도 일단 안전빵으로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이야아 니네 근데 진짜 3번, 4번 너무 좋다 미치겠다 노약좌석 넌 진짜 잘한다 너 이 노래랑 완전 잘 맞아 목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개쩐다 너 노약좌석 얘 진짜 잘하네요 5번을 네가? 그거 괜찮지? 그거 나쁘지 않지? 5번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맨 매트에 있는 애가 좀 민망할 텐데 난사야 네네 너는 이 방에 존재 목적이 뭐야? 저 5번 하려고 왔는데 지금 20번째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해봐 시작 내게 왔나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가지고 바로 저기 준승이까지 4번 준승이까지 이렇게 4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빡센 노래였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했던 노래들 중에서 정말 빡센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되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전부 attention please 그리고 진짜 집중해서 한 방에 끝까지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알겠지?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반주 틀고 바로 시작합니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나 널 위한 선물 콩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말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건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내게 온 너란 빛이 눈부셔도 네 앞에서 한 순간도는 감지 않아 다가올 시간도 계절의 바람도 널 데려가지 못하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아름답게 널 안할 수 있게 잠들지 못한 잠들 수 없는 바람들이 널 부르고 있어 언제까지 난 너와 함께할 거야 내 마지막 숨결도 너일 거야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아 야 마이크 그냥 독수리마냥 아니 이거 노약자 석이가 너 욕심이 좀 있었구나 야 이거 여러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두 가지 버전으로 할게 두 가지 버전으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널 데려가지 못하게 해 이 부분부터 잘라서 준승이 버전으로 갈게 두 가지 버전 어차피 편집해서 가면 되니까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나 널 위한 선물 공포도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말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밤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건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내게 온 너란 빛이 눈부셔도 네 앞에서 한 순간도 눈 감지 않아 다가올 시간도 계절의 바람도 널 데려가지 못하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아름답게 널 안할 수 있게 잠들지 못한 잠들 수 없는 바람들이 널 부르고 있어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할 거야 내 마지막 숨길 넌 너일 거야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이야아 박수 야 진짜 나 감동이다 감동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우리 팬들이 노래를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들 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잘했고 와 완전 감동이야 다들 너무 수고했어 얘들아 어? 고맙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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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자 다들 저 들어가고 인사는 없는 걸로 하고 저 들어가고 어 다음에 또 보도록 하자 준승이 오늘 너무 수고했다 야 어? 감사합니다 이것도 커버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버 올려라 그래 노약자석 너는 뭐 따로 활동하는 거 없어? 네 저 코트님 팬입니다 와 근데 노래 진짜 잘하더라 너 감사합니다 어 진짜 3번이 너무 좋았어 완전 정말 싱크가 완전 맞았었어 그래 다들 고생들 했고 저 선생님께 경례 경례 안녕히 계세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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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했어 형들 다음에 뽑아요 오늘 성지합창단 구천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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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아 근데 만다리 절대 못 가네 만다리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성지합창단으로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